황홈아, 폐하께서 오늘 저녁 모임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아, 이거 공식적인 행사인데. 옷도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쪼팽이! 쪼팽이! 쪼팽이가 확장했다! 할마마마 언제 오셨어요? 황홈아, 무에 능한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시간 좀 있습니까? 이 할미랑 데이트 좀 합시다, 황홈. 네, 저 시간 아주 많아요. 좋습니다, 갑시다. 저 오늘 아주 빡세게 놀 거니까 마음 단단히 잡수세요. 빡세게 해요? 잠깐만요. 아, 오케발입니다. 황후 덕에. 내 아주 힘이 팍팍 납니다. 갑시다. 네. 사람들이 진짜 못 알아봅니다, 할마마마. 아이고, 그러다 들키겠습니다. 말 편하게 합시다, 황홈. 아이고, 아니지. 써니야. 그럼 그럴까요? 할머니. 아이고. 끌고 먹어주십시오. iziert. 푸우우우. 저 Cetteiner fucked up. 으윽. 할머니, 아바하. 이 시 퀍 Kee itu. 아하핳. аться 너무illo. 고양이. 아 따뜻하겠다. 아 우리 써니도. 아빠? 하나, 둘, 셋. 엄청 싱싱해요. 오 다리 다리 조심조심. 우리는 어디 갈까요 할머니? 오늘의 하이라이트. 아빠. 써니야 아이고 아빠 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유 어떻게 된 거야. 언제 왔어? 말도 없이. 태왕 태우 마마께서 갑자기 연락을 주셨지 뭐야. 너한테 깜짝 선물이라고. 너무 늦게 초대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보니 너무 좋습니다. 태왕 태우 마마. 할머니 마마.